네, 안녕하세요. 쇼부다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 콜트에서 오랜만에 긱백에 출시가 됐네요. 2022년 히프 시리즈입니다. C, E, G, 1호, G, B. 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높게 나왔어요. 가격이 기본점 가격으로 4만 6천 원이에요. 5만 원이 채 안 되는 긱백 진짜 오랜만에 봐요. 요즘엔 다 하이핸드급으로 좀 뭔가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데 얘는 정말 그냥 급할 때 아니면은 심플하게 이동할 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전체적으로 힙한 느낌으로 좀 뭔가 청구세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굉장히 영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기쁨입니다. 전면부에는요. 굉장히 큼지막한 포켓이 있어서 노트북이나 악보 등 뭐 여유롭게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통으로 그냥 수납이 막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메쉬 재질로 이제 스트랩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좀 뭔가 기본적인 그런 스펙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긱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쪽도 볼게요. 이게 청에다가 뭔가 브라운 재질로 더 하니까 조금 더 인테리어적으로 패션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쓴 느낌이 들고요. 오! 안에 패딩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요. 이게 다 폼 패딩 중에서도 뭔가 극세사를 덧대서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 전체적으로 20mm의 두께의 패딩을 더해가지고 좀 뭐 충격적인 부분에서도 생각보다는 안정성에 굉장히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엔드에도 뭔가 살짝 더 폼을 좀 대어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 뭐 이렇게 덧댄 느낌은 아니고 이 자체의 폼 패딩이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극세사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이거 겨울 이불, 겨울용 이불의 느낌. 그리고 넥크레들도 네, 이거 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죠. 보통 그냥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그냥 택이네요. 자, 이것도 넥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 넥스트랩도 되어 있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깁트 넣어볼까요? 짱! 아, 이게 이거는 뭐 이렇게 정말 가까운 공연장, 우리 공연 이제 많이 있잖아요. 클로콩이나 이런 거. 그럴 때 진짜 기타 하나 딱 들 때 굉장히 편하게 편하고 가볍고 뭔가 진짜 이동에 용이하는 최적화대. 아, 이거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깁스는 있는데 너무 가볍다. 와, 얘는 그냥 홍대 돌아갈 때 얘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맨 거 같지가 않아요. 진짜 맨 거 같겠죠, 당연히? 근데 너무 가볍다. 제가 매몸 긱백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편한 역시 콜트는 기타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콜트만의 기타 인생이 너무 잘 알고 만든 그런 긱백의 느낌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하고 자, 콜트에서 나온 히플 시리즈 C, E, G, 1호, G, B 여러분들 콜트의 긱백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콜트의 긱백 콜트의 긱백